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볼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어제 말자 브룰스터즈 기습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또 새로운 브룰러와 더불어 많은 것들이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브룰러 기다렸습니다 무려 무료로 푸른 브룰러죠 8비트 한번 바로 6천점 넘었기 때문에 획득을 했구요 자 그렇다면 요 8비트 한번 플레이를 해볼건데 시작부터 한번 말랩 찍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스타파워까지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상자 115개인데 요거 까가지고 바로 한번 말랩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근데 제가 지금 스타파워 못 얻는 것도 좀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새로운 스타파워들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빠르게 빠르게 까봅시다 오우야 오오 다이너마이프 스타파워 다이너 점프 오늘 좀 약간 불안한게 다른 스타파워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상점에 요거 pp 올리는 것도 있더라고 이것도 바로 매겨주겠습니다 8비트 그리고 또 8비트에 pp가 안나올 때까지 계속 까주면 되겠죠 아마 근데 이거 말랩 못찍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100개로 찍히나? 와 지금 55개 끊었는데 스타파워도 안나온다 근데 다른 스타파워 나 못 얻은거 많은데 이거 한게 없고 끝이야 설마? 이거 말랩도 안찍힌거 같다 어때? 자 일단 업그레이부터 한번 해봅시다 4랩 3랩 4랩 5랩 6랩 7랩 8랩? 아 pp가 좀 모자르네 이거 대형 상자까지 동원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특가 상품으로 대형 상자랑 메가 상자 스타 포인트로 깔 수 있거든요 근데 소율이 좀 솔직히 똥이긴 해 제가 대형 상자 한번 까볼게요 자 일단은 pp부터 좀 채웁시다 말랩각을 볼게요 좋아 좋아 오케이 말랩 완료 8비트 1루 우와 자 스타파워 같은게 부스터 중폭인데 공격력 범위가 50%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못 얻은 스타파워가 많아서 아마 어.. 얻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한번 까보는 데까지 까봅시다 돈만 또 오지게 주겠지? 얍 어마이갓 큰일났다 벌써부터 각 잡힌다 스타파워 좀 주세요 제발 어 노노노노노노 야 이거 더 까면 안되겠다 지금 저주 걸린 거 같거든요 조석을 천 개 넘게 깠는데 스타파워가 한 개도 안 나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스타파워 파워를 얻는 데는 좀 실패를 했지만 예 이거 스타파워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별건 없어요. 범위가 넓어지는거라 뭐 파워 자체가 더 올라간다거나 그런건 아니고 굉장히 좀 유틸성을 올려주는 예 고런 스타파워네요. 자 그렇다면 8비트 한번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쇼다운의 셀프건데 딱 삐리보아하니 또 10명 다 8비트 각이거든요. 가봅시다. 야 임마 내가 같은 8비트여도 현질한 8비트다 임마. 우와 근데 진짜 너무 느리다 이거. 군뱅이 수준인데 이거? 심지어 레드와이파이까지 걸리니까 답없다 이거. 오늘 때는 서버가 굉장히 불안하다. 오 그래도 데미지는 쎄 솔직히. 느릿 느릿 이리로와봐. 자 궁극기 깔아주고 뭐야 이거 궁극기 범위 차이가 엄청 크구나. 내가 더 아프지 많이 아플 것이여. 오 이거 깔아두니까 미쳤네. 쏟는 바다 아주 재밌네요. 어 뿩뿩뿩뿩뿽. 뿩뿩뿩뿩뿩뿩뿩뿩 이거 남은... 브롤러 세 명이거든요. 이거 가운데 제가 먹어두면은 질거 같진 않아. 어 와 아파 아파. 오 아파. 어이 뭐야 파워 왜 저래? 오케이. ucchois에 들어가만 훌륭해 주고 가운데 제가 먼저 깔고 자 피지컬 한 번 둘봐 보자 무빙이 안 되는데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2등 까비 야 근데 이게 속도가 진짜 직접 플레이해보니까 더늘이네요 공격을 무빙으로 피하는 건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같이 맞다이에서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브룰러네요 이런 고전 오락길 사운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궁이라는 건 다 살펴보셨지만 블레이스터 빔 같은 경우에는 좁게 퍼지는 블레이스터 빔을 연사해서 중거리 대상에 피해를 줍니다 아까 보시면 쭉 가다가 끝에서 약간 퍼지더라고요 범위가 약간 넓어지는 콜트 느낌의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공격력 부스터 피해량 30%가 증가가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좀 달려보겠습니다 역시나 근데 예상대로 거의 다 8비트를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점수대가 낮다 보니까 아 이것도 근데 해보니까 확실히 얘는 스타파우드가 있긴 있어야겠다 이게 범위가 좀 넓어서 좀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개꿀이 이건 내가 먹어줘야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블레츠 잡았다 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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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피 채워 피 ! 피 채워 피 살짝 빠져줘 오오오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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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오우 아 난리 낫다 난리 났어 이거 거의 휘팅 게임인데 8비트만 이렇게 많으니까 옛날 게임 플레이한 느낌이에요 여기다 깔아주자 이거 speech 몸빵 세우고 긍정맨 이거 렉거리지 마! 야 근데 이거 지금 진짜 말도 안되게 세긴 세다 오 장난 아닌데? 자 자 일단은 솔로 쇼다운을 1등 해봤으니까 다른 거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제가 봤을 때 팀 게임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 같거든요 이게 한타에서 굉장히 좋은 예 고런 스타 파워일 것 같단 말이죠 아 이게 스타 파워가 없는 게 아쉽네 자 이번에 잼그리브에서 한번 플레이 해볼 건데 뱀 동굴입니다 아 근데 이게 벽이 좀 많아서 얘가 활약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실화냐 아니 무슨 6명 아 이게 진짜 슈팅 게임이지 뭐야 그리고 사거리가 길어 또 얘가 아 쟤네가 궁극기 먼저 깔아와가지고 빡센데? 양자에 대해 쪼이 온다 이게 사거리가 약간 감이 안 와 긴 듯 짧은 듯 길어요 이게 안 닿을 것 같은데 닿는 구간이 좀 많네 아 레드와이파이 너무 하잖아 오늘 서버 상태 너무 안 좋다 서버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플레이 하는 거 자체가 조금 힘드네 깐뚜롤이 제대로 안 돼요 잠깐만 니가 챙기면은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나이트에서 피 휘휘휘휘휘휘 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 컷트 나이스 뾰배배배배배배배배배옹 sol 낫 자 이번 판 우리가 좀 무리하다 뾰배배배배배배배배옹 베배배배배배옹 잠겨주고 살짝 오빙 치면서 빠져준 다음에 피 회복되면은 자 이번 판 우리가 좀 유리하다 숨겨주고 살짝 모빙 쉬면서 빠져준 다음에 피 회복되면은 그렇지 방금 살짝 백무빙으로 피해주면서 잡아내는 센스 파워 업 구간이어서 여기다 깔아올게요 이건 뭐 장판 게임이에요 딴 따먹기 하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이거판 이겼다 데미지가 한 발당 무려 600씩 박힙니다 이제 저거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어 오케이 깔끔하게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버급한 플레이하는 것 같아 6명 다 똑같은 캐릭터니까 이상해요 느낌이 오늘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브롤러 8비트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느낌으로는 이동속도는 굉장히 답답하지만 그것을 상세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진짜 묵직한 브롤러의 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먼 거리 공개수 때 불도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6천 트로피 무료 브롤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들 얻으셔서 꼭 플레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상세 한번만 더 까보자 여기서 나오는 레전드 그럴리가 있나 자 그러면 다음 브롤 스타즈 시간도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tc 감사합니다.